콘테가 파리 갑니까? 다짜고짜요? 저희가 주말에 방송을 하고 그럴 때 많은 분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아니 그 토트넘의 콘테 감독이 토트넘을 떠나서 파리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정말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몇 번 답변을 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은연중에 테나흐 영상을 찍었을 때 그때도 파리가 포체티노와 결별할 때 이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그 두 가지가 좀 물려서 계속 궁금해하셔서 물어보신 거죠 포체티노는 떠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자리에 콘테가 가느냐 왜 그러냐면 이게 또 보도가 계속 국내에서도 관련한 인용 보도들이 나왔죠 그래서 뜨겁게 지금 달군 게 오전에 뭐냐면 속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속보요? 파리가 포체티노 감독 경지를 결정을 했고 콘테는 파리에게 2년의 역제일을 했다 이런 제목으로 해서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팩트체크 플러스 약간의 AS 뉴스 AS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이 보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 이런 게 갑자기 쏟아지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전부 다 르 파리지엥 파리고요 르 파리지엥이라고 하는 건 프랑스의 매체잖아요 파리를 연구를 하는 파리지역지죠 그렇죠 근데 여기가 신뢰도가 떨어지거나 이런 데는 아니에요 아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 매체는 괜찮은 매체이긴 해요 근데 이제 르 파리지엥에 도미닉 세베락이라는 기자가 이제 3일 전에 지금부터 3일 전에 콘테가 파리지엥에게 감독 역제일을 했다 그러면서 나 파리 감독을 맡고 싶다라는 그런 보도를 한 거예요 아 이 도미닉 세베락이라고 하는 기자가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일단은 신뢰도가 그렇게 높은 사람 파리 PSG 출입기자는 맞아요 출입기자인데 막 그렇게 신뢰도라는 게 얼마나 뉴스를 잘 맞췄냐 이런 것들 가지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트넘 그러면 3대장 그래가지고 토트넘 출입기자 중에 잘 맞추는 사람들 정보력이 좋은 사람들 골드라던가 패트릭이라던가 키패트리 그런 사람도 있잖아 아니면은 바이에르는 플랫텐버그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팬들에게 가장 알려져 있는 건 예를 들면 로마노 같은 사람이죠 자기 개인의 이름으로 하더라도 근데 일단 신뢰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에요 일단 이 사람 자체가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매체는 르 파리지엥은 일종의 신뢰가 있지만 이 개인은 그렇게 기자 개인은 유명한 사람이거나 신뢰도가 높지는 않다 그리고 제가 이거 입중계 때도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저는 이 기사가 현재로서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 않다라고 보는 이유가요 네 네 네 뭐 그러니까 물론 파리지엥이 콘테를 차기 감독으로 고려하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뇌피셜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포지티너랑 이제 결별하려고 한다는 얘기들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원할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콘테가 그래도 지금 상당히 명망 있는 감독이니까 그런데 그런 보도들이 나왔으면 아 그러면 신뢰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콘테가 역제의를 했다가 이탈리아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프랑스에서 나왔다? 그래도 프랑스 한 곳에서만 나왔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리가 콘테를 원한다 정도까지는 파리에 나올 수도 있고 뭐 다른 데도 나올 수도 있지만 자기네들과 보드 진호부터 이제 정보를 얻어내가지고 아 콘테가 우리 후보다 이렇게 실제 이 보도에서 그런 내용들도 있었어요 뭐냐면요 파리의 최우선 그가 1순위 감독 후보는 진해진 지단이다 그런데 지단이 프랑스 대표팀 감독을 맡고 싶어한다 그래서 이게 난항을 겪고 있으니까 콘테가 이제 2순위 후보로 올라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은 있거든요 자 그럼 이런 거네 그러니까 만약에 원한다 정도까지는 네 파리가 프랑스 팀이니까 그쪽에 나올 수 있지만 콘테가 역제의했다는 게 어떻게 거기만의 하나의 기사로만 나오고 다른 데가 아예 보도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탈리아, 잉글랜드 하나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막 이런 거잖아요 잉글랜드에서 뛰는 한국 선수의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이탈리아 이적서를 포르투갈 에이전트의 말을 인용을 해서 저게 그리스 언론에서 보도한 거를 우리가 인용을 하는 이런 느낌 약간 그런 거죠 거기다가 이게 만약에 복잡해 진짜 만약에 콘테가 역제의한 거를 프랑스 파리 생제이맨 구단 보드진이 받아가지고 그걸 흘렸다 이거죠 르 파리 제이맨이 만약에 이건 큰일 나요 아 그렇지 왜냐면은 아직 토트넘 소속이고 이런데 이걸 파리 쪽에서 올린다? 이러면은 디디 완전히 결려될 수 있거든요 하지 말자는 거지 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역제의하고 만약에 오퍼를 몇 번 했다는 얘기인데 아직 소속인데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 도의적으로도 그렇고 계약서상에서 문제가 생기죠 이건 그러니까 확실하게 완전히 이제 협상이 끝났을 때 끝나면 나오는 얘기들인 거지 그렇죠 이런 역제의가 공신력 있는 보도 나오기에는 너무 그러면은 조금 말이 안 되죠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제 곳곳 몇 군데에서 동시에 나왔다라든지 아니면 토트넘이 있는 잉글랜드나 콘테의 나라인 이탈리아나 이런 데서도 동시에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메르카토가 파리지행의 말을 인용으로 해서 3일 전에 나온 것도 있어요 그리고 뭐 풋볼런던도 인용해서 보도한 게 있고 다 인용이에요 다 파리지행 인용이에요 네 다 인용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여기 보면 아까 전에 3일 전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 기사가 근데 갑자기 속보라 나는 왜 이게 속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지를 오피셜하게 때리면 속보가 맞는데 보도를 우리가 속보라고 하나요 그거는 아니죠 보도랜드 속보 아마 이거 속보라고 한 이유가 제가 봤을 땐 그건 것 같아요 프랑스 국 관련된 뉴스들을 이제 트위터 통해서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프랑스어를 읽을 수 없으니까 트위터 통해서 많이 얻는데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GFFN이라는 거거든요 GFFN 이게 그러니까 겟 프렌치 풋볼 뉴스를 줄인 거예요 아 겟 프렌치 뉴스 그러니까 겟 프렌치 풋볼 뉴스를 줄였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프랑스 축구 뉴스를 모으는 게타는 이게 뭐하는데요 그냥 그거 모아서 그냥 기사들 올리는 웹사이트 겸 트위터 계정인 거예요 이거 거기가 뭐 공인 붙은 것도 아니거든요 아 미디어가 아니에요? 네 당연히 아니겠죠 미디어들이 있는 게 이런 게 있다라고 쭉 취합해서 요즘은 이제 그렇게 SNS나 그러니까 예전에 그 트라이벌 풋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트라이벌 풋볼 트라이벌 풋볼 뭐 이런 것들 있었잖아요 호주에서 하는 여기서도 보니까 지금 국내 인용기사에도 그 GFFN에 따르면 이렇게 볼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 거기 그냥 르빠리지앵 보도들을 한 건데 아 그거를 거기서 했는데 거기서 최근에 이제 그게 나온 거예요 주말에 이제 랑스하고 경기가 있었잖아요 파리가 그 경기에서 상대가 한 명이 퇴장당했음에도 또 1대1 무승부에 그쳤어요 물론 우승은 확정지었어요 그 경기 무승부로 우승은 확정지었는데 경기 내용은 여전히 실망스러웠다 인 거죠 네네네 거기다가 이미 그러니까 뭐 파리 같은 경우는 쿠프드 프랑스에서도 탈락을 니스한테 패해가지고 탈락을 조기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컵대회 네 그리고 또 이제 챔피언스리그에서도 16강에서 레알마드리드한테 탈락을 했고요 심지어 그 그러니까 슈퍼컵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서도 이제 리라고 경기에서 져가지고 우승에 실패를 했거든요 리그왕 하나 잡은 거죠 그렇죠 매우 실망스러운 성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그 끝났잖아요 우승 확정이니까 그래서 이제 포체티노 경기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런 보도가 르빠리지엥에서 나온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역제의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는 3일 전인데 네 제 말이 이해한 게 맞나 봐요 3일 전에 그런 게 나왔어요 근데 이번 주말에 여하튼 실망스러웠어 파리도 토트넘도 실망스러웠어 그러면 어 야 요거 다시 한번 그림이 되네 그러면 포체티노 날려 그리고 콘테도 토트넘에 계속 있기는 좀 그럴 수도 있잖아 오는 거 어때 지난번 3일 전에 나왔는데 그래서 그 GFFN이라고 하는 데가 다시 이렇게 딱 해서 야 이럴 수 있어 딱 올렸어 그것도 브레이킹이라고 나는 왜 그게 브레이킹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딱 올리니 그걸 보고 어 우리가 속보 이래가지고 경질 확정 콘테 역제의 근데 일단 경질 확정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이게 속보 해가지고 경질 이렇게 나와버렸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경질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콘테는 진짜 빨리 가는 거냐 근데 뭐 어쨌건 간에 이번 시즌 끝으로 포체티노는 경질되는 거는 맞긴 합니다 맞을 겁니다 확정은 아니에요 오피셜은 안 떴으니까 근데 맞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테너 할 때도 위약금 대폭 낮췄다고 그러고 떠나 보내기로 마음 먹었다고 하니까 항상 이런 기사들은 두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일정한 사실 경질되는 건 거의 확정적이다 파리 못한다 토트넘 흔들리고 있다 이런 사실과 몇 가지의 뇌피셜 몇 가지의 거치는 과정에서의 굴절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만약에 물어보시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결과적으로 될 수도 있지만 아니 그림은 싹 그려져요 원래 그림은 싹 그려져요 완전히 원래 이런 게 그림은 그려져요 전혀 말이 안 되면 기사화가 안 돼 물론 그러니까 저는 콘테가 파리가 완전히 원하는 프로필에 맞는 감독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있어요 아 오케이 왜냐하면 그냥 명성이라던가 지도력이라던가 이런 거 다 인정을 하는데요 문제는 파리는 현재 리그 우승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챔피언스 리그 우승에 목매 달고 있는 구단이잖아요 그런데 콘테는 유럽대항전에서의 성과가 매우 안 좋은 감독이에요 그러네 그냥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감독이에요 실제 그 유벤투스 감독이었던 2012 13시즌에 챔피언스 리그 8강 진출 전부였고요 13, 14시즌에는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에서 광탈해가지고 유로파리그 중결승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첼시에서도 2017, 18시즌에 16강에서 탈락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인텔에서 2019, 20시즌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에서 또 광탈해가지고 유로파리그 결승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2020, 21시즌에도 인텔에서 조별리그에서 이때는 아예 그냥 4위로 광탈 그래서 유로파리그도 못 갔어요 콘테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사실 뭐 피셜하게 자기가 파리를 간다고 한다든지 역제를 한다든지 오피셜하게는 최선은 없어요 의문의 1패를 당했어요 지금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무버지라는 분이 야 너는 어? 유럽대항제에서 성적도 못 내내가 무슨 파리를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테를 원할 수는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지금 지단은 제가 저도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카트라버 월드컵 이후에 프랑스 대표팀 감독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지단이 안 그랬으면 일찌감치 파리센셀만 감독하고 있었다 이미 맞아요 이미 이번 시즌 지단이 감독이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단은 아니고 그럼 지금 명성 있는 감독 중에 좀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리스트를 뽑아보면 진짜 없거든요 그럼 콘테가 가장 그래도 명성이 있으니까 그럼 콘테를 노릴 수는 있다는 거죠 늦었어요 콘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프렌치 풋볼 뉴스라고 하는데도 그냥 그렇게 모음집을 해놓는 우리들에게 한번 블로그나 SNS 계정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너무 무리한 기사였다 왜냐하면 워낙 많이 물어보셨어요 저희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조그마한 뭘 계약서를 쓸 때 저거 있습니다 대회비 그걸 어긋나면 계약이 큰일 나요 위약금 물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역제의를 하고 이런 게 이렇게 흘려나오면 안 돼요 이러면 콘테가 소송고일 수 있어요 파리생 제명이 사실은 저희가 언어를 정제해서 말씀드렸는데 말이 안 되는 기사예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만 일단 생각해 주시고 뭐 어쨌든 근데 팩트는 파리는 감독을 바꿀 거고 파리 정도가 바꾸면 큰 딜이 일어나겠죠 예 그리고 또 콘테도 만약에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실패한다면은 파리생 제명이 부르면 솔직히 구미가 당길 수 있죠 그럼요 근데 이거는 다 시즌이 끝나고 이제 일어날 일들이다 토트넘도 아직 챔피언스 리그 놓고 경쟁하고 있는 거고 예 그렇다 어차피 파리생 제명도 이번 시즌에 감독 부임시킬 거 아니고 시즌은 끝나고 포체티노 경제할 거고 예 그러고 나서의 얘기다 지금 너무 빠르다 이런 기사 쓰면 이런 거 누가 뭐라고 항의하잖아 그러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다 일어날 가능성은 진짜 뭐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해요 이렇게만 정리를 하죠 예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